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파도입니다. 간만에 제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 채널이 구독자 100명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제 흑역사를 한번 공개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2012년부터 현재까지 그린 그림들을 이번 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집을 어제 한 4시간 정도 뒤졌는데 두둥! 2011년? 2010년? 정도쯤에 그린 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그린 그림들을 저랑 함께 구경을 하러 가실까요? 고고씽! 구독을 눌러주세요. 고고씽! 숙소에 참가해주세요. 숙소에 참가해주세요. 스페인이징이 윤크에 참가해주세요. 식사에 참가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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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